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외활동하기 좋고 낮 최고 24도 강수확률 0입니다. 그리고 모레인 토요일 비가 옵니다. 강수확률이 확실한 거 보면 비가 오는 것 같고 일요일은 비오거나 흐리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야외활동하기 좋고 주말은 비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금 민감한 이혼 특히 한일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제도 어떤 한일부부가 자기가 최근에 이혼과정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온라인에 많이 이슈입니다. 어떤 유튜버입니다. 아시죠?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부부라는 게 우리가 심지어 이혼과정을 밟더라도 몰라요. 판사조차 모르는 그 부부간의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멀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것들은 그저 이혼을 위한, 헤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들이 이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런 것들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혹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겉으로 누가 잘못했니? 누가 바람을 폈니? 누가 뭐 했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인, 일본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은 적어도 일본의 국가는 선진국이에요. 미국도 선진국, 유럽, 일본 이 정도의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랄까? 안정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개개인들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개개인들이 존중이 되는, 그 정도의 국가가 선진국이고 그렇게 되려면 일정 이상의 경제적인 여유와 지적 수준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후진국, 개도국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선진국이 된 나라면 유럽 중에서도 서쪽에, 북쪽에 유럽 정도,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일본 사실 싱가포르나 소수의 국가들, GDP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 소수의 국가들은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하긴 힘들고 그런 국가들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시아인들의 수준에서는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아가리에 돈을 쑤셔 넣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지배하는 게 맞다. 그게 아시아인 인간들의 수준에 맞다라고 리칸유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런 국가는 선진국의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의 모델이 된 건 일본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일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부모가 뭐 해라, 사회에서 뭐 해라, 사회에서 어떤 시점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일본은 어때요? 물론 일본도 그 과정을 밟는 게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식으로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개개인들이 자, 일본 사회의 특징이 뭐죠? 우리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몰개성이라고 얘기를 한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병신들이죠. 왜? 한국의 거리와 일본의 거리에서 딱 갔을 때 우리는 바로 느끼죠. 일본을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바로 느끼죠. 한국이 몰개성이에요? 일본이 몰개성이에요? 우리가 몰개성이죠. 우린 개성이 없어요. 그저 남이 뭐 하면, 유행이 뭐 하면, 뭐 하면 다 따라하죠. 다 똑같죠. 거리로 가면 복사돼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이 성공하기, 돈 벌기 참 좋은 나라가 한국이죠. 하나만 빵 터뜨리면 어마어마하게 단계 판매량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이제 뭐, 시와 다 파티하는 거죠. 우리는 개성이 없어요.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유행이 있긴 하지만 거리를 가면 사람들마다 정말 개성이 넘치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장신구나 모든 것에서 개성이 넘치고 자신만의 색이 뚜렷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런 것들이 존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거리에서처럼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학생이 누군가가 하고 다니면 저 또라이 병신 새끼 저 뭐야? 저 미친 새끼 튀고 싶어서 난리 났네? 사람들 관종 시발 관심 끌고 싶어서 미친 새끼네? 수근수근 거리죠. 근데 일본은 그게 개성이야. 존중이 되고. 여기에서 이미 우리와 일본의 수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미개한 국가예요. 그러면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이 존중된다.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뭐가? 넘사벽이죠?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일본과 우리는 어때요? 극과 극이죠. 비교체형 극과 극. 한국은 뭐다? 오지럽질이죠. 아유 저 뭐 해야지. 뭘 뭘 뭘 뭘 뭘. 시발 잘하는 새끼도 아니고 모르는 새끼조차 타인에 대해서 훈수질하고 좋은 일합시고 오지럽 피우고 심지어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도 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그런 것들은 운전에서도 똑같이 다 나오죠. 미개한 개돼지 새끼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개돼지 새끼들이죠. 우리는.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잖아요. 극한에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신기하죠. 근데 이건 구조를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나의 시공간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구성원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나 역시도 타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나 역시도 동일하게 내 개성이나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존중되고 배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북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 정도가 간 나라예요. 지구에서 보면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특히 비계한 국가나 아직은 이제 성장국가 개도국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많죠.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서도 뭐다? 당연히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있는 게 단순히 보면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타인에 대한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여기에 갔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죠. 차가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 일본을 굉장히 차갑고 남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뭐하고 뭐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극한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뭐다? 나 역시도 타인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결국 이 정도를 이해하면 일본이 정말 대단한 국가구나. 탈아시아 국가구나. 라는 걸 깨닫죠. 반대로 우리는 뭐다? 전형적인 그냥 아시아권의 가족이 중요한 가족 중심에 뭐 북의 모개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당연히 거기에서 북의 모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북의 모개 뭐라도 상관없이 누군가는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니까 그 자식이라는 존재는 어떻다? 부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부모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이웃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국가구조일 수도 있고 끌고 가죠. 당연히 거기에서 뭐 모든 영역에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개체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그게 동남아시아나 일반적인 국가 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직 거기에서 못 벗어났어. 자본으로는 올라왔는데 정신적, 육체적, 공간적으로는 우리는 그게 전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죠. 자 여기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났을 때 당연히 이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한국이 싫어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혹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이들 중에서 그래도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이 유리하죠. 한국의 남자들이 유지하죠.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결혼 통계를 보면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이혼 비율은 훨씬 낮죠. 어떤 사람보다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결혼에서보다 왜 그렇겠어요? 심지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결혼은 자본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한국의 구조 속에서 자본의 관점에서 한국 남자들은 너무나 힘들죠. 그 구조를 적어도 일본 여자들은 배려를 해줘. 자 거기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 남자는 행복해. 그 관점에서 가정이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가정이 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유리해. 플러스 플러스. 일본 여자도 별 손해보는 게 없고 그저 일본 남자와 비슷한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국 남자가 훨씬 많은 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관점에서 자본을 해야 되는 그 자본에 대한 압박에서는 적어도 일본 여자가 결혼했을 때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 일본 여자 모두 플러스 플러스에요. 반면에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는 어때요? 한국 여자는 아직도 한국의 자본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부담할 일정 이상 지어줘야 되고 당연히 한국의 직원 구조에서 남자가 해야 될 거 많고 뭘 해도 되고 여자를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 그 생각이 떨쳐내지 못했던 한국 여자와 그 다음에 이미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 역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그래서 비록 부부이지만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 시간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일본은 비록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공간이 존재해요. 시공간이 존재해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만나면 그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혼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의 이 수준 낮은 걸 버리지 못한 한국 여자와 이미 거의 뭐 아시아, 탈아시아에 유일하게 이 정도까지 간 일본의 남자. 일본의 남자는 더더욱 자유에 대한 이해가 깊겠죠. 그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니까 최악인 거야. 그게 연애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좋죠. 하지만 그게 결혼으로 이루어지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존나 높죠. 한일 부부 중에서 통계상으로는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이혼이 훨씬 높죠. 다만 최근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예전에도 한 번 얘기 드렸어요. 오지랖이지만 한일 부부 중에서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유튜버가 대부분이죠. 반대도 있지만 소수고 그러면 그런 남자들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성공했고 일본 여자를 쟁취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나 사람들의 반응은 야, 네가 성공했다. 네가 이순신의 좋다수다. 뭐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당연히 그런 데 있어서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에서 더 우쭐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거예요. 여자의 관점에서 컨텐츠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잔잔하게 일본의 문화 정도를 소개하는 정도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컨텐츠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일 부부 중에서도 잔잔하게 일본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있죠.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조금 예외죠. 여자가 약간 멍청한 컨셉으로 해서 일본을 약간 까내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걔들은 성공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한일 부부 중에서 주로 그냥 일본에 사는 남자가 한국 남자가 그냥 일본에 대해서 문화나 전체적인 걸 소개하는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 인기 많은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사람 보셨나요? 거의 없죠.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 남자이지만 일본 여자를 쟁취했다는 그것에서 뭔가를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 거기에서 그 남자들은 우쭐함을 가지는 거죠. 기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당연히 컨텐츠화가 되겠죠. 그 컨텐츠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수준 높은 국가에서 굉장히 내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혼하는 한일 부부들도 존재하지만 예전에 몇 년 전이죠. 그게 카에 된 건가 보셨죠. 한일 부부인데 남자는 주로 게임 컨텐츠하고 온라인 그런 거 하고 일도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있고 여자분은 일도 하면서 아예 양육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한 기질의 여자분이셨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잘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혼을 해버리고 유튜브 다 폭발시켜버리고 했죠. 뭐 좀 이슈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겠네요. 가장 초기라고 하면 이미 몇 년 됐으니까 꽤 됐죠. 거기에서도 주로 여자가 약간은 멍청한 역할하고 남자는 약간 막말하는 비슷한 컨셉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일본 여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순종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회 자체가 이미 수준이 높은 개인에 대한 존중이 되고 배려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여자가 가벼워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과연 여자 입장에서 좋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사회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애가 없으면 더더욱 부담 없겠죠. 그래서 음 한일 유투 한일 부부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냥 오지랍이지만 저 역시도 이런 걸 못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지랍이지만 일본 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절대 우섭게 쉽게 보이지 않게 해야지 그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야 남자가 막해도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네. 그 그림을 보여주면 댓글이나 구독자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을 넘는 순간부터 여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부부라도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부부이지만 그 자기만의 시공간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은 심지어 남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야 뭐 깊게 생각하는 게 이미 수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이런 모습에 컨텐츠화가 되는 이 나와 그 다음 여기서 뭐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배려해주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미 그건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는 이미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고 난 다음에 여자는 자기 길을 이미 찾아가죠. 비록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만나주는 그건 일본 남자는 당연하겠죠. 이미 일본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성숙한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배려를 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일본 남자와 아직은 미개한 한국 남자의 이 서로 상대를 대하는 그것에서 이미 그건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람이 나고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여자가 바람을 폈다라는 것에서 이미 분노를 하고 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일 부부 중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자를 절대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자를 더 존중해주고 수준 높은 뭔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한일 부부 유튜버들 중에서도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중에서 뭐 여자가 좀 쉽게 근데 그게 구독자들이 원하는 그 흐름으로 남자들은 우쭈레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럴수록 더더욱 여자가 가볍게 취급당하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일본에서 방송에서 여자를 머리 때리면서 빠가야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평범한 부부 사이에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근데 심지어 그게 유튜브에서 컨텐츠 삼아서 남자가 하면 여자들도 거기 댓글에는 막 그걸 옹호해줘. 와 역시 일본 여자 순종적이네. 약간 바보 기도 있고 뭐 이렇게 거기에 막 댓글 달리는데 그 외로운 일본에 가있고 그 한국과는 다른 문화 개인의 시간이 많고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유튜브 세계에서 우쭐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발 이게 한일 부부나 일본 여자를 동경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조언을 드리는 게 자 여러분들은 미기양 개돼지 새끼 국가에서 진짜 세계에서 지구상에서는 가장 앞서있는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탈아시아권 문화적으로 가장 올라간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을 하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던 행동과 미기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일본은 그 높은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시발 일본에 가서 그 우쭐함을 느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특히 뭐 한일 부부 컨텐츠 하면서 그걸 여자를 쉽게 내리고 하면서 우쭐함을 느끼고 댓글에서 희열을 느끼고 뭐 아유 저래도 남자를 배려하네 순종적이네 그걸 느끼면서 더더욱 여자를 약간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보면 유튜브들 중에서 아슬아슬한 사람들 많죠.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 꽤나 많은 이들이 꾸준히 이혼을 밟아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컨텐츠를 할 거면 유튜브를 하지 말고 그냥 좀 외롭지만 일본 사회에서 그 높은 수준을 그냥 살아가세요. 순응하면서 유튜브를 해버리면 한국 남자들과 아직 미개한 한국 남자들과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정신이 일본으로 완전 빠져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과 육체가 아예 분리되어 버리는 거야. 정신은 이미 선진국의 정신은 미개한 한국인들과 연결되어 버리고 하지만 육체는 가장 선진국인 정신적으로 탈아시아인 일본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지. 뭘로 인해서 유튜브로 인해서. 그래서 차라리 한일 부부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정신도 한국과 연결을 고리를 끊고 일본으로 살아가세요. 그나마 거기 소수 40대 우울증 걸리셔서 우울증에 힘들어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서 최근에 구독자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잘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뭔가 일반적인 한일 부부의 콘텐츠와는 뭔가 전혀 다르죠. 굉장히 잔잔하고 그저 가정에서 소소한 일상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특히 남자도 아주 성격이 좋고 와이프와 아이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깊고 자 그런 경우는 그나마 되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한일 부부 중에서 보시면 극소수죠. 거의 그 사람만 있을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극소수예요. 그런 정도는 그나마 잘 되죠. 오히려 그분은 아마 유튜브 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서 활력이 넘쳐지고 있고 그래도 뭔가 굉장히 다인 수준이죠. 너무 길게 와서 죄송하고 원래 얘기하려는 건 일본에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커플이 60%예요. 결혼한 사람 결혼 예정에 있는 커플이 62%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입니다. 반년 미만 반년에서 1년이 34% 그 다음 1년 이상 27% 3개월에서 반년 미만 20% 즉 일본에서 결혼 전에 동거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58.3%는 새집에서 이제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한 40몇%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집에 가거나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같이 동거를 같이 살아가고 반면에 한 58% 정도는 같이 미래를 꿈꾸면서 집을 새집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살아간다. 여기에서 새집이라는 게 진짜 집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렴한 집이라도 같이 공간을 마련해서 작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집을 해와서 거기에서 우리 그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결혼 전에 더 깊이 파트너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43%. 네. 자 약 30%는 찬성 그리고 일부 가족에게 반대되지만 다수는 찬성해서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들 자 동거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들 조차도 한 9월 정도는 동거를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커버리 76% 오히려 동거하지 않는 이들이 23% 자 동거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내 결혼해 이런 이들이 78% 사실은 상당히 많은 비중은 결혼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동거하다가 결혼하지 않는 이들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는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결혼 당일부터 2년 내에 이혼하는 것을 스피드 이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스피드 이혼도 많다. 2019년 통계로 보면 6개월 미만에 이혼하는 이들이 160상 1년 미만 800상 2년 이하 2400상 그리고 이 뒤에서 이걸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건 히키코모리 부모와 동거하는 작년 미혼자가 1980년대 39만에서 2016년 288만 7배 급증 그리고 마찬가지로 젊은 미혼자 20에서 34세 817만 명에서 908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증가세가 덜하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에서 35세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젊은 미혼자의 비율은 1980년 29.5% 에서 2016년 45% 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직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는 거죠. 취업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학업도 안하고 그냥 아예 놔버린 사람들 탕핑이라도 봐도 될 것이고 일본에서 히키 꼬모리의 비율 이렇게 통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히키 꼬모리 같은 것들이 일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 일도 안하는 사람들의 정도 해서 우리는 유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일을 안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그들이 대략 히키 꼬모리 아예 탕핑하는 나와버린 사람들의 비율 정도 알 수 있겠죠. 그게 일본에서 언제 시점에 넘어가면서 증가하다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뛰어올라 버립니다. 통계상으로 물론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꽤나 많은 비중들이 증가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1인이나 히키 꼬모리 이런 것들의 증가가가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자유 의 관점에서 일본은 타라시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히키 꼬몰리도 이해가 돼요. 자 히키 꼬모리는 탕핑이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히키 꼬모리는 아예 집에서 그냥 방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방 혹은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거죠. 자 이걸 약간은 달리 보면 일본의 히키 꼬모리는 사실 부모들도 그 아이를 존중해 버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와라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뭐를 해라 라고 일본에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들이 조언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모도 자식을 방치해 버려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형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형제는 일반적으로 독립하듯이 독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 그런데 거기에서 자식과 부모가 일본에서 앞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자식들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증가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정 안에서 독립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버리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자녀들은 구조로 본다면 성숙된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원래는 독립을 하고 하나의 개체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식과정을 했다가 다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독립하고 이 구조가 국가 모델에서는 가장 성숙한 유럽, 미국, 일본의 모델이죠. 그런데 부모를 모시거나 혹은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 금전적이 됐던 정신적이 됐던 육체적이 됐던 어떤 형태에서든 이미 독립하지 못한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히끼꼬모리와 그저 히끼꼬모리 아니고 그냥 방을 편하게 나오고 그냥 부모와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독립하지 않은 개체와 누가 더 발전적인 성숙된 개체일까요? 히끼꼬모리예요. 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공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부모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데 심지어 방에서도 나오고 그냥 평범하게 마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처럼 그저 부모와 계속 살아가는 그 개체들은 시공간에서 부모라는 개체에서 독립을 못한 개체예요. 즉, 정상적인 선진국 성숙된 선진국의 형태로 본다면 독립하지 못한 개체 인거죠. 그럼 여기에서 왜 히키꼬모리가 더 발전적인 개체인지 아시겠죠? 히키꼬모리는 비록 부모에게서 공간적인 면에서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정신적인 공간에서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히키꼬모리가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비록 공간에서는 내가 독립 못했지 정신적으로는 그 속에서 독립해서 별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성숙된 선진국의 개체라면 결국은 사회가 사회로 나와야 되고 그 사회에서 나올 때 그들은 내 자유가 존중되어야 되고 내 공간이 시공간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시공간을 존중받기 위해서 나도 타인을 존중하는 그 구조 이게 선진국의 모델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 같은 구조에서는 완전 미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되죠. 일본에서 히끼꼬모리는 뭐예요? 비록 금전적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독립을 못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같은 집에 있지만 이미 가족과 단절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세계 자신의 세계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단절이 된 거죠. 가족과. 즉 그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쌍하다. 히끼꼬모리 를 생각하지만 그 히끼꼬모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의 성숙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절반은 행위를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가족에게서 분리가 됐죠. 그들은 아마 금전적으로 뭐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 마련할 거예요. 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타협을 해서 정신적으로만 독립된 개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독립하려는 그 의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저 가족과 같이 살아버리는 행복하게 그냥 살아버리는 이들은 개체로서 이제 발전적인 모델이 아니고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히키 꼬무리를 계속 간섭을 하고 네가 뭘 해라 취업을 해라 일을 해라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해도 이미 존재하는 나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모두 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일본이에요. 심지어 그게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그 존중과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일 부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문제로 그 부부 사이에서 조차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들 이해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자식이고 자식이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히키코모리 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히키코모리 생활 패턴이 일본에서 보면 가족이 생활하지 않는 밤에만 나온다든지 그래서 밤에 나와서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가족과 완전 분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굳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 있더라도 이 정도까지 일본에서는 이미 다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선진국의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키코모리 그들도 타인 부모가 됐든 그들 형제가 됐든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안 나고 가족 구성원이 잘 때 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통계를 내놓고 해놓은 거 보면 주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건 자기 방 이외에 활동하는 건 밤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러면 가족 구성원도 그걸 아는 거죠. 의도적으로 밤을 어둡게 하고 문을 적극적으로 닫고 그렇게 완전 차단시켜 놓으면 그 시간에는 가족 구성원을 안 만나고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존중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일본이 얼마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은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과 이런 것들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준 자체로 보면 미개한 개돼지 새끼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저렇게 가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독립하지 않은 자식이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수질하고 공부를 좀 해라. 운동이라도 좀 해라. 밖에 나가서 뛰어라. 계속 잔소리를 하고 화병이 나고 그게 분쟁이 되고 문 열어제키고 자식은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미 일본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마찰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그 히끼꼬무리 조차도 굉장히 수준 높게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 얘기를 이상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본으로 가거나 가려놓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마음이 맞는 여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갈 때 이 병신 같은 한국의 모든 것을 버리세요. 제발 그리고 저 탈아시아 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유럽 북유럽 유럽의 이미 선진국 혹은 일본의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고국 정신적으로 멀리간 그 수준에 다다른 국가는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유일해요. 그리고 그걸 국민 전체가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타인에 대한 철저한 존중 그리고 그 존중을 해야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도 존중을 받는다는 그 수준 높은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혹은 여행을 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일본에서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미개하다 보니까 아직도 가족 구성원 북의 모계 혹은 가족의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혹은 아시아권 국가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차갑다. 냉정하다. 어떻게 가족 간에도 저렇게 떨어져 있을까. 독립해버리면 굉장히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 이것도 제가 오지랖을 피우는 거지만 제발 일본에 가면 타인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그렇게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는다. 물론 일본에도 미개한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슬프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 타인에 대한 존중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나도 존중받고 결국 개인이 중요하고 하나의 개체 심지어 그건 법적으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체로서는 그 개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가야지만 일본에서 적응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던 야 친구끼리 우정 우리가 같이 뭐 하던 우리가 이런 사이니 뭐니 이런 개소리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끊어내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세요. 일본으로 가더라도 제발 굳이 선진국 일본에 가서 한국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유튜브로 한국과 연결되고 정신적으로 쓰레기 같은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면서 자비해버리면 당연히 거기에서 일본의 여자에 대해서 태도가 나와요. 본능적으로. 그 태도는 수준 높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한일 부부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튜브를 하면. 물론 진짜 이혼 사유는 뭐 그런 것들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일본으로 가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그냥 한국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고 일본에 그대로 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생각으로 제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